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 취지를 설명하고 기관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이지만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파격적인 조건으로 석학 등을 유치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재계 수준의 석학 조빙 등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